생각 말씀드리기 앞에서 과정에 관한 위기업이 로벌 프로그램을 통하하여 인간의 산업기술진행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방인 산업국사회 주식회사의 인간의 산업국사회입니다 인간의 산업기술진행을 통하여 국가산업발전에 이방인 인간 산업국사회 주식회사의 공연의 내용을 탈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하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할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유바이 오디스 하나 둘 셋 화이팅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적 성장 전략의 한계로 국가갱쟁력의 위협을 받고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전, 속도, 사랑 이 세 가지의 초점을 맞춰 R&D 혁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괴적 기술 확보를 위한 도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창의적 도전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구현되도록 실패 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R&D를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도 대응도 필수적입니다 적시에 기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술 이전이나 M&A 등 이미 개발된 국내 기술도 적극 활용하는 등 R&D 시스템도 확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을 키우는 R&D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개발이 기술 자체의 개발에만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R&D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의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R&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 efendim의 안성나? Q. 자막 제공은? Q. 자막 제공은? Q. 자막 제공은? Q. 자막 제공은? Q. 정보 확인후ủ Q. 자막 제공은? Q. 자식 scenario Q. 자막 제공에 있는 Q. 자막 제공은? Q. 자막 제공은? Q. terminisveen soit Q. 나 관리에 있는